어 버디 어 나이스 파워 얍 써보기 찼어 두건 더 나이스 파워 스트로크 진짜 좋으시네 어 오 오 오 쟁기명기 하하하하 왜이렇게 하는거 아닌데 함쳐봐 아 감기다 와 그래도 제일 좋은데 갔네 굿샷 좋다 아 좀 더 낀다 보도 아 하늘 너무 좋네 내일부터 비 온다는데 이야 일단 그린에 올리는게 목적인데 걱정이네 또 왼쪽 아 나도 펑크네 너무 컨트롤 할래 있어 샘으러 가서 드릴게요 왜 멀쩓아 멀쩓는 날진네 아이쿠 아이쿠 나쁘지 않더라 구셔 구원 구원 무 구원 아이아몬드 2 A 아이고 고생했어요 3 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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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ww 으 으 이야 멋진다고 팠는데 나이스 다 놨다 다 놨다 아 아 외모를 들려? 네 네 메이드 95이에요 네 네 거기 넣어 메이드 95 네 와 파 파가 크다 그게 들어가네 아 이 홀이 이쁘네 개디님 이게 몇 번 홀이에요? 아 7번 홀이구나 7, 8, 9 저 뒤에 있지 나무 앞에 전 시청자를 배려하지 않군요 영상 시간 길게 하려고? 그냥 한 올만 올린다 나 뺏어 나 뺏어 얍사박이 쳤다 얍사박이 굿샷 좋다 툭 아 좋다 나 있어 나 있어 야 좀 지났다 왜 급을 냈어 어? 굿샷 크다 크다고요? 일단은 아 그래도 괜찮은데 프런지인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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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우긴 했는데 네 왜 아니 여기 갖고 와라고 누님꺼 그냥 갖고 왔다고 내가 그 밑에 갔는데 있어가지고 아니 그래 내가 그래 와 이거 좋다 크다 크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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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버디 너무 조심 너무 조심했어 두방행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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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 방금 냈습니다. 열렸다. 좀 열렸어요. 포기. 얍 서버기 쳤어. 더 간다. 나이스 파워. 스트로크 진짜 좋으시네요. 땡겼다. 멀어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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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객님 이거. 한 번 더 쳐라. 한 번 더 있어요. 잘 살아있네. 멀어져. 멀어져. 너무 힘들어 갔어. 빠졌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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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어져. 저 버들나무가. 저 버들나무 모이네. 그 나무가 그 나무네. 저 나무가 그 나무. 멀어져. 하와이. 자 하와이 가나. 아시죠 하와이. 멀어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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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. 까. 멀어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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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깠다. 관통 아이가. 깠. 아! 갔다 나갔어 뒷땅인데 올라갔다 잘했네 벙크 벙크 걸린 줄 알았다 자 나왔다 파슬이 요정 일단 올리기만 하면 되잖아 나무 쪽으로만 올리면 된다 아 그렇지요 오 좋다 벙크 벙크 이게 유행 유한양행 버드나무나무 아 중간에 가지가 저 뭐 풀에는 걸렸지 싶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공 맞네 세 드릴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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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하나 보인다 맞지 네 내가 그 공을 봤는데 멋지다 내가 좀 멋있지 내가 좀 멋있지 원클럽클럽 왜 보이지 아니 떨어진 간대를 아니까 세번에 고이네 응 고이떠이 네 고이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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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벙크림 세번에 도시를 에잇 에잇 아니 여기 방향을 좀 잘못 본 것 같아 약간 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네 눈이 약간 땡겼고 오케이 가 야야야야 바보야 눈이 땡겼을라 하니 얘가 찔리야 돼서 오 오 오 오 이야 진기명기 봤나 진기명기 보기한거 아니가? 예 우와 대단하다 그거를 넣었어? 이야 니도 빠졌으면 요 앞에서 하지 이곳에만 하지만 저기는 룰상 건너온게 아니기 때문에 티샷 아니면 저기만 오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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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양파 하하하하하 눈쫙피 양파 쪼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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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꼈